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는 조현병 또는 bipolar disorder 즉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건과 그리고 주위의 환경에 대한 것에 많이 포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뭐냐면은 바로 bio 그리고 psychological 그리고 social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것이 정신질환을 생각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유해 나갈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즉 우리가 어떠한 우울증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일이 있었나 정신적인 어떠한 피해를 입었나 충격을 입었나 아니면은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물학적 이유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의과대학에서도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점점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의 원인으로 이제는 연구가 많이 되고 또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나온 최신 연구에 하면은 살이 찐 사람들 즉 비만이 있는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 즉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더 나아가서 조염병 이러한 것에 걸릴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또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연구에 보면은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뇨병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겠거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연구에 하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조염병이나 아니면 바이폴러 디소러 이제는 이 두 가지 질병을 따로따로 진단을 하지 않고 어느 한 가지의 스펙트럼에 놓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질병으로 딱 단정 짓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염병이 있는 사람들이 조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폴러 디소러과 조염병은 하나의 같은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많이 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환자들이 비만 그리고 당뇨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진대사병 즉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병으로 죽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신병과 우리의 생물학적 즉 우리의 대사증후군 그리고 그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만성염증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염증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하나 둘씩 우리가 발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눈을 살짝 돌려서 새로운 각도로 정신질환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과는 약간 틀린 각도로 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만성염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주 깊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은 우리 몸이 병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병들면은 마음이 병든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은 혈관 막힘입니다. 이 혈관 막힘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인이 바로 칼슘 결핍입니다. 이 정신질환의 가장 큰 생물학적 원인은 만성염증이고 그리고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칼슘 결핍이 바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조염병 또는 조증까지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 결핍이 생기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충분한 미네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일으키는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일으키는 이 효소가 충분치 않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신진대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고 이 염증이 오래되면 생기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칼슘이 결핍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세포들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우리의 혈액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신경에 있던 칼슘이 모자르면은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우리의 신경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면은 불안증, 우울증 이러한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Bipolar Disorder, 조염병, 이러한 심각한 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생물학적 원인을 고쳐나가야지만이 진정으로 이런 정신질환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정신질환의 약들의 효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가족분들은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수많은 약들을 많이 써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갑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 이것저것 해봤지만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원인인 생물학적인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원인인 칼슘 결핍과 그리고 이런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미네랄이 효소로 이래야 되는 여러가지 신진대사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신진대사 저하 이 두 가지를 꼭 해결해줘야지만이 정신질환의 진정한 치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풍부한 생채소와 그리고 과일 그리고 살아있는 씨앗들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또한 단백질과 지방과 그리고 탄수화물 그러나 이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은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 식물성 탄수화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균형을 이룬 식단이 오직 답입니다. 이러한 식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충분한 칼슘 즉 살아있는 칼슘이 들어와서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고 또한 부족한 칼슘을 곳곳에 채워주기 시작할 때 정신질환은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꼭 하나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독 단계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우리에 있는 병들을 하나씩 호전시키고 그 병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해독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가 쌓여있으면 좋은 영양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활동에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독이 없이 깨끗한 몸의 시스템과 독이 있는 몸의 시스템에 그 영양분들이 들어와서 흡수 그리고 활성화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독을 할 때에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바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씨앗과 과일과 채소입니다. 이 해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해독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셔야 되고 또는 천연건강교육원에 오셔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고 자꾸만 정식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얘기해주는 약물에 의존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치료가 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는 영양은 풍부한 과일과 채소와 씨앗을 적절히 씀으로 인해서 하는 이 치료가 없이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